50에 다시 읽는 이솝 우화 강상구 지음 원앤언북스 출간 낭독 책 읽어주는 갤럭시 제1장 지나친 욕심은 독이다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조각상을 파는 상인 한 남자가 나무로 헤르메스 조각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런데 사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남자는 조각상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풍요의 신을 판다고 외쳤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이보시오 그 조각상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준다면 그 도움을 당신이 받지 않고 왜 사람들에게 팔고 있소? 그러자 남자가 대답했다 나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데 이 조각상은 이익을 주는 걸 급하게 생각하지 않네요 우리는 즐거울 때는 호기심으로 어려울 때는 기대감으로 복권을 산다 복권은 꿈을 꾸게 하는 마력을 발휘한다 머릿속에는 이미 복권 1등에 당첨되어 멋진 집을 사고 자동차를 바꾸는 꿈까지 꾼다 지긋지긋한 직장 생활에 그만두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계획까지 세운다 일주일간 무지갯빛 꿈을 꾸며 행복감에 젖는다 드디어 당첨 발표날이 되면 1등 당첨을 기도하며 경건하게 스마트폰의 시선을 집중한다 그러고는 누구에게도 복권이 있다는 낌새를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번호를 맞춰본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맞는 번호가 없다 그렇지 복권 1등은 아무나 하나 라는 혼잣말을 하며 효용가치가 사라진 복권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러고는 다시는 복권을 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어 라고 다짐한다 주식 투자의 귀재로 불리며 세계 최고 부자의 대열에선 워런 버핏 그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12가지 항목을 소개했다 12가지 항목은 자제와 참을성 자신에 대한 신뢰 분별할 수 있는 상식 고통감내 끈기와 지속성 편견 없는 아량 냉정함 겸손 유연성 자발성 실수인정 혼란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5가지 항목이 참고 기다리는 것에 해당된다 워런 버핏은 보통 사람들보다 독서량이 약 5배나 넘을 만큼 독서광으로 유명하다 심지어 16세 때 사업 관련 서적을 수백 건이나 독파했다고 한다 그는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도 회사에 출근하면 책 읽기로 업무를 시작하고 책 읽기로 업무를 끝낼 만큼 독서를 생활화했다 그는 오늘의 부와 명성을 얻게 된 것이 어릴 때부터 꾸준히 독서를 하면서 자신이 정한 원칙을 현실에 적용했기 때문이라 말한다 맛있는 밥을 지으려면 일정 시간 밥솥에 열을 가하고 뜸을 들여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성공의 결실을 거두려면 열정을 쏟아붓고 시간을 투자하며 어느 정도 뜸을 들여야 한다 일상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사이에는 통과해야 할 과정들이 있다 아무리 좋은 쌀과 최고의 소치 있다 해도 뜸 들이는 과정을 무시하면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없다 그렇듯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원하는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만다 그렇다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소방차가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아니다 시급한 일이라면 어느 정도의 과정을 위반하더라도 임기응변의 태도가 필요하다 당장 먹을 양식이 없다면 인력시장으로 달려가서 일을 구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무료 급식소라도 찾아 허기를 면해야 한다 아무리 장밋빛 꾸밀지라도 가지가 꺾이고 뿌리가 뽑히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젊은 시절에는 눈에 띄지 않던 친구들이 50을 넘겨 중년이 되면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존재감 없이 미련하리만큼 묵묵히 일해오던 동료가 어느 날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도 볼 수 있다 그 자리가 그냥 얻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그들이 걸어온 과정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최고가 된 것이 아니다 엄청난 노력과 기다림 끝에 결실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성공이란 조급함이 가져다주는 결실이 아니다 조급함의 유혹을 참고 견뎌낸 기다림의 결실이다 당장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승리자의 자세가 아니다 더욱이 과정을 포기하는 것은 성공의 길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앞서 살펴본 우화에서 조각상을 파는 남자는 신은 노력이나 기다림 없이 당장 행운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라는 이치를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성스러운 조각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금방 행운이 주어진다고 외친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다만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는 복권 1등에 당첨되기를 바라듯 노력이나 기다림 없이 지금 당장 행운이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워런 버핏이 16세 때까지 사업 관련 책을 수백 건이나 읽었는데 그 나이 때의 학생이라면 잘 읽지 않았을 분야의 책이었다 아마도 어른들은 사업 관련 서적을 탐독하는 아이를 보고 조금 이상한 아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워런 버핏은 아랑곳하지 않고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꾸준히 읽었다 이것이 오늘의 워런 버핏을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며 그저 내버려두겠는가 아니면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겪는 하나의 과정이라 여기며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는가 이 책을 읽는 당신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마흔이 넘었든 쉰이 넘었든 물리적인 나이를 생각하지 말고 16세라고 생각해보자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에 참고 기다리는 일이 좀 더 쉬워질 것이다 지금 맹세했다면 그대로 실천하라 여행자와 헤르메스 먼 길을 가야 하는 여행자가 있었다 그는 여행 중에 무언가를 찾으면 헤르메스에게 절반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이후 그는 길에서 아몬드와 대추야자가 든 보따리를 발견했다 그는 돈보따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보따리 속에 든 것을 보고는 모두 먹어버렸다 그는 아몬드 껍데기와 대추야자 씨를 주워 재단에 올려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헤르메스 신이시여 제가 떠날 때 약속한 것처럼 발견한 것의 안과 밖을 당신과 나눕니다 화장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반대로 바꾸는 마법 같은 장소다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도 볼일을 다 보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화장실에서는 수시로 변하는 인간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나마 화장실은 인간의 의지가 특별히 담겨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약속을 뒤집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약속했는데도 돈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돈 빌릴 때의 다급함은 잊어버리고 언제라도 되돌려주기만 하면 문제없다며 마냥 미루기만 한다 병을 낫게만 해준다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무엇이든 하겠다며 맹세하지만 병이 나으면 어떤 약속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후 불문하고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기만적인 행위일 뿐이다 어린이들이 온갖 말과 제스처로 거짓말을 진실인 양 말할 때 어른들은 거짓인 줄 알면서 속아주기도 한다 그런데 어른들의 계산된 거짓말은 여간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신은 어른의 거짓말을 모를까? 어른이 어린이의 거짓말에 속아주듯이 신 역시 어른의 거짓말을 즉각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 반성하기를 기다린다 문제는 하나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자신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위라고 생각한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일상에서 말하는 것을 녹음해서 들어보라 자신의 입이 얼마나 많은 거짓을 토해내고 있는지 깨달을 것이다 거짓말이란 언젠가 들키기 마련이다 가장 먼저 자신의 양심에 들킨다 그런데 양심은 첫 번째 거짓말의 가책을 느끼지만 거듭되는 거짓말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만다 급기야 자신에게 속아 그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조차 모를 때가 있다 영국의 소설가 조너선 스위프트는 한 가지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게 될지 모른다 하나의 거짓말이 통하려면 스무 개의 거짓말을 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했다 즉 거짓이 거짓을 낳는다는 뜻이다 최근에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또 다른 거짓말을 생산하기 전에 속시원히 고백하라 자기 마음 밖에서 서성이던 양심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지체 없이 사과하라 거짓말을 정당화하느라 또 다른 잘못을 범하지 마라 맹세할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 맹세의 내용을 살펴보라 한 번 맺은 맹세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거짓 맹세에 발목 잡히지 마라 거짓 맹세는 불신이 되어 자신을 따돌릴 것이다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면 어려울수록 무시당하는 존재가 된다 거짓 맹세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멈추길 바란다 지금 맹세한 것이 있다면 그대로 실천하라 추락된 신용을 회복하고 양심을 되돌리자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에 집중하자 갈까마귀와 비둘기 갈까마귀 한 마리가 집에서 잘 먹고 지내는 비둘기를 보고 먹이를 얻어먹기 위해 자기의 깃털을 하얗게 칠하고 나타났다 갈까마귀가 조용히 있자 비둘기는 갈까마귀를 자기의 무리로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갈까마귀가 울음소리를 냈다 비둘기들은 낯선 소리를 듣고는 갈까마귀를 쫓아냈고 갈까마귀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갈까마귀 무리들은 하얗게 변해버린 갈까마귀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리에 끼워주지 않았다 결국 양쪽 먹이를 원했던 갈까마귀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했다 필자가 체육면접을 할 때 20대와 30대 중반의 지원자가 함께 있는 경우를 볼 때가 있다 모집요강에는 해당 분야 이외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30대 중반의 지원자가 새로운 분야에 지원한다 몇몇은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지 못하고 이 직장 저 직장을 전전한 사람들이다 30대 중반이라면 대개 직장 생활을 5년에서 많게는 10년 정도 했을 것이다 만약 한 직장에서 10년간 근무했다면 관리자급이나 전문가가 되었을 것이다 보수도 10년이라는 경력에 걸맞게 받을 것이고 말이다 그런데 직장을 자주 옮기면 전문성을 쌓을 시간이 줄어 이직을 할 때마다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신입 대우를 받는다 면접자에게 회사를 지원한 사유를 물어보면 대개는 이렇게 대답한다 이전 직장에 비전이 없었다거나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았다라고 말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지금 입사하려는 회사에도 비전이 있는지 업무가 적성에 맞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바로 비전이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고 누군가가 자기의 적성을 발견해서 그 적성에 맞는 일을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갈가마귀의 사냥 능력과 활동 범위를 비둘기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우화에서 갈가마귀는 본인의 강점은 까맣게 있고 먹이를 쪼아먹고 있는 비둘기를 부러워했다 그리고 비둘기의 집단에 들어가 자신의 강점을 사장시키고 만다 30대 중반의 경력자가 학교를 갓 졸업한 20대 청년이나 사회초년생과 일하는 것은 비둘기로 변장한 까마귀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당장은 만족하더라도 사회 경험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나이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비록 업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전의 일을 꾸준히 했다면 나름의 기술을 습득했을 것이다 그 안에서 잘하는 것을 찾고 비전을 발견했다면 다시 초년생이 되는 수고로움은 면하지 않을까? 130년의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평가받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농구계에서 은퇴하고 야구선수로 전직했다 그는 레이저리그 야구팀인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농구선수 시절처럼 인정받고자 동료보다 2시간이나 훈련장에 먼저 나와 연습하며 새로운 도전의 열정을 불태웠다 그런데 천부적인 운동신경이 있었음에도 한계에 부딪혔다 조던은 다시 농구코트로 복귀했고 현란한 몸놀림으로 황제의 면모를 되찾았다 남의 떡이 커보이고 이웃집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일 때가 있다 막상 내가 갖고 있을 때는 존재감 없던 물건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좋게 보인다 비교하는 순간 부러움 때문에 갖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다 내 손에 든 것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손에 든 것만 보인다 자기 장점보다 다른 사람의 장점만 보인다 자기 손에 쥔 것은 하찮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쥔 것은 귀하게 보인다 그런데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도 당신이 가진 것을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우아 속의 비둘기는 갈까마귀가 안 부러웠을까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나의 직업만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여유 시간에 다른 일을 하거나 새로운 일에 흥미를 느껴서 도전해보는 경우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언뜻 보기엔 부지런하고 현명한 사람처럼 보이고 부업을 해서 수입이 많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두 척의 배에 다리를 하나씩 걸쳐놓았는데 배가 출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주종목을 정하고 열중해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욕심을 비울 때 보이는 것들 고기를 물고 가던 개 개 한 마리가 고기 한 덩이를 문 채 강을 건너고 있었다 개는 강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더 큰 고기 덩이를 물고 있는 다른 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 고기는 옆에 놓아두고 다른 개의 고기를 빼앗으려고 강으로 뛰어들었다 그 결과 개는 하나도 갖지 못했다 하나는 처음부터 잊지도 않은 것이었고 하나는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세상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만의 소유물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넘보면 안 될 것도 있고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채 공유해야 하는 것도 있다 그렇기에 길을 잃어도 눈앞에 있는 저택에 들어가지 않고 몇 시간을 걸어서 산골짜기에 있는 자기 집을 찾아간다 나를 낳아준 사람이 한 푼도 없는 무능력자일지라도 부모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억대의 연봉을 받는 이웃집 아저씨를 부모라고 부르지 않는다 길가에 멋진 외제차가 있어도 내 것이 아니면 손대지 않는다 이렇게 소유의 개념을 서로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순조롭게 흘러간다 인간만이 아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내 짝, 내 새끼, 내 둥지가 정해져 있다 일종의 자기 영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는 신이 지상의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해준 생존 법칙이다 만약에 이런 법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에는 나의 가족, 나의 집, 나의 직장처럼 나의 소유는 사라지고 그저 힘센 자의 필요에 따라 소속이 정해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 군침을 흘리거나 빼앗을 필요가 없다 우리의 마음에는 필요 이상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 욕심은 고기를 물고 가던 개가 강물에 비친 자기를 보고 뛰어내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욕심이라는 마음은 아무리 채워도 배부르게 하지 않는다 마치 밑빠진 독의 물붓기와 같다 욕심이 많으면 언제나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안간힘을 쓸 뿐이다 욕심이 가득하면 자족이라는 마음이 자리할 곳이 사라진다 그저 부족한 마음만 자리 잡을 뿐이다 산처럼 쌓아두고도 어딘가 부족함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의 것을 마저 빼앗으려 한다 라는 말이 생겨난 것 같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능력 이상의 것을 얻으려는 탐욕을 용기라 하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무모함을 배짱이라 우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고 가능한 일에 최선을 다한다 앞에 놓인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면 잠시 멈추고 능력 쌓기에 주력한다 그럼에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깨끗이 포기하고 다른 일에 도전한다 욕심이란 정도에 지나치게 탐을 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다 욕심은 만족이 들어갈 수 없도록 빗장을 채운 닫힌 문과 같다 그만큼 행복이 차지할 공간을 갉아먹는 해충이나 다름없다 행복을 원한다면 욕심이라는 해충을 박멸하라 걸을 수 있는 현재에 감사하고 이웃의 성공을 축하하라 숨쉬고 있다는 것을 기적이라 생각하라 욕심의 주머니는 비우면 비울수록 편안해진다 욕심을 비우면 세상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인생이 풍성해진다 그리고 욕심을 비운 자리가 행복으로 채워지는 기적을 맛볼 것이다 눈앞의 이익에 몰두하지 마라 황금알을 낳는 암탉 한 남자가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가지고 있었다 단번에 더 많은 재산을 얻고 싶었던 그는 암탉이 배 한가득 황금을 품고 있을 것이라 여겨 암탉을 죽이고 만다 그런데 암탉의 배 속은 일반 암탉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남자는 일확천금을 기대했지만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값진 재산마저 잃고 말았다 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 암탉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며칠을 굶어도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먹고 살겠다며 아웅다웅 다투는 사람들을 보면 우습게 느껴질 것이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출근 시간을 넘기더라도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대출을 받겠다며 은행을 들락거리거나 은행원에게 머리 숙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우수고객이라며 환대받지 않을까? 돈이 쌓이는 통장을 보며 어깨를 으쓱거릴 것이다 그런데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가지고 있다 한들 정말로 아쉬움이 없을까? 하루 한 개의 황금알에 만족하며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이든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의 탐욕이 수면 아래에서 가만히 있을까?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휘젓는다면 우화 속의 남자처럼 암탉의 배를 가르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과정보다 눈앞의 결과에 집착한다 더욱이 생산과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라는 조직은 단기 실적에 목을 맨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보다는 당장의 결실을 원한다 그만큼 장기적인 계획보다 단기적인 결과를 선호한다 잘 모르는 신입사원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실적이 우수한 직원은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바쁘다 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곧이어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전문성이나 능력을 향상시킬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우수 직원일지라도 새로운 실적이 없다면 구조조정의 칼날을 온전히 비껴가지 못한다 그 결과 조직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지 못해 힘을 잃어간다 이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다 만약 황금알을 낳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다수는 눈앞의 성과를 자랑하고 이에 못 미치는 사람을 무시한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부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며 쓸데없는 소리로 치부하기도 한다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시간을 갖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한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자녀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성적만 요구한다면 자녀는 어떤 인생을 펼쳐나갈까 황금알을 낳는 직원에게 쉼없이 일만 시킨다면 언제까지 당신이 원하는 황금알을 낳아줄까 암탉에게 적당히 모의를 주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줄 때 암탉은 계속 알을 낳는다 짝을 지어주면 새끼를 낳아 하루에 한 개 이상의 황금알을 낳는 암탉가족이 만들어질 것이다 알을 품느라 황금알을 낳지 못하는 암탉에게서 알을 빼앗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 부화된 병아리가 자라서 또 다른 황금알을 낳아주는 암탉이 될지도 모를 일 아닌가 암탉이 수명을 다해서 알을 못 낳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은 황금알을 못 낳는 병아리일지라도 열심히 모의를 주고 사랑해줘야 한다 그들이 건강한 어미닭으로 성장해서 또 다른 황금알을 선사하는 암탉이 될 테니 말이다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사자와 토끼 배고픈 사자가 잠든 토끼를 발견했다 사자가 토끼를 막 잡아먹으려 할 때 지나가는 사슴을 보았다 사자는 토끼를 놔두고 사슴을 쫓아갔다 이 소리에 잠에서 깬 토끼가 도망쳤다 한참 사슴을 쫓아가던 사자는 결국 사냥에 실패하고 토끼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지만 토끼는 없었다 사자는 한탄했다 자업자득이야 소나기에 든 먹이를 놔두고 더 좋은 먹이를 쫓아가느라 이렇게 됐어 자기 실력을 테스트하려고 전공과는 무관한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종의 자격증 중독자들이다 그들은 취득한 자격증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정작 취업할 때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은 없어서 백수로 지내기도 한다 자격증이란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자격증이 있더라도 쓸모없는 휴지초각이 불과하다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해당 자격증을 따야 한다 그런데 엉뚱하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겠다는 목표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 이 자격증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멀티태스킹이란 컴퓨터 한 대로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거나 프로그램을 동시에 구동시키는 것이다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 TV를 보면서 독서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을 멀티태스커라고 부른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한 연구진이 실시한 조사가 있다 이 조사에서 멀티태스커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천재들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 정보를 이해하느라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다 많은 정보가 있지만 잘 정리하지 못해서 생산성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부가가치가 생긴다는 말로 이해하면 된다 8세기 중엽 당나라 현종 때 바둑의 명수 왕적신은 바둑 잘두는 비결 10가지를 발표했다 그 중 아생연우 살탄은 일단 내 집을 먼저 확보한 후에 상대방을 공격하라는 의미다 상대의 집이 커 보인다고 해서 무작정 공격하면 오히려 상대에게 허점을 보여 역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를 보강하면서 국면을 살폐한다는 뜻이다 이때 하수는 상대의 돌만 잡으려고 나서서 과욕을 부리다가 자기 돌이 죽는지도 모른다 우화에서 사자는 잠자는 토끼를 버려두고 눈앞에 나타난 사슴을 쫓다가 결국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당신의 것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것을 보고 있는가 지금 당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고 있는가 만일 사자가 눈앞에서 잠든 토끼를 잡아두고 사슴에게 전력질주했다면 어땠을까? 사슴도 잡지 않았을까?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일에 한눈 판다면 어떻게 일다운 일을 할 것인가 아무리 많은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 없다면 누가 당신에게 일자리를 주겠는가 성공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기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 그리고 자기 일에 집중하라 쓸데없는 일은 버리고 내가 맡은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런 다음 한 가지 일이라도 제대로 하라 그래야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손 안에 준 것부터 소중히 하라 어부와 도미 한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늘어뜨려 놓았다가 도미 한 마리를 낚았다 도미는 어부에게 자기가 너무 작으니 지금 잡지 말고 놓아달라고 애원했다 제가 자라면 커다란 물고기가 될 테니 그때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그때가 되면 더 이득일 거예요 그러자 어부가 대꾸했다 그럼 난 나중에 얻게 될 물고기 때문에 지금 내 손에 들어온 걸 놓치는 바보가 될걸 히말라야 산맥에 걸쳐있는 국가인 부탄이 항상 국가 행복지수 상위에 오른다 부탄은 국민소득이 높지도 않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도 아니다 그저 국민들이 먹고 살만한 정도의 빈국이다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만족스러운 조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행복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탄 국민들은 자기가 소유한 것에 만족하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다고 한다 행복은 돈이나 잘 갖춰진 사회보장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다 길가에 핀 작은 민들레꽃은 산책하는 사람들의 발길에 밟히기도 한다 그렇다고 아름드리나무나 화려함을 뽐내는 장미꽃을 보며 슬퍼하지 않는다 적당한 때가 되면 어김없이 잎사귀가 돋고 꽃을 피우며 자신의 분신인 씨앗을 바람에 날려보낸다 하늘이 맡긴 사명에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다 길가에 핀 민들레뿐만이 아니다 흙이라고는 한 줌 없는 철교의 작은 틈새에서도 꽃을 피우는 식물이 있다 이들은 환경을 탓하기 전에 현실에 주어진 먼지와 이슬 하나도 헛되이 보내버리지 않고 생명의 근원으로 만든다 소탐대실이란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그런데 큰 것만을 탐하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다가 작은 것 하나까지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어서다 그러니 쓸데없는 것, 내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나만의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독특한 것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든 탐내는 것이 좋다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놀라게 할 새로운 꽃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을 것 아닌가 일본 기업 브릿지 스톤의 창업자 이시바시 쇼지로는 노동자용 신발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가게에서 일했다 당시에는 신발의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달랐다 어느 날 그는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을 징수하는 전차 요금을 보고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가격의 신발을 만들어서 팔았다 그러자 신발은 불티나게 팔렸고 성장을 거듭해 오늘날의 유명 타이어 제조업체로 변모했다 만일 그가 자기 일을 하찮게 여기거나 별 생각 없이 신발을 팔기만 했다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아버지 가게에서 잠시 일을 도와준다는 마음가짐으로 시간을 보냈다면 오늘날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는가? 찬찬히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의 것과 당신의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이다 학력과 성적이 그들보다 나쁘지도 않고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다 그들보다 과거의 환경이 좋거나 가족의 뒷받침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그들은 손안에 든 작은 것 하나도 소중하게 여겼고 당신은 손안에 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실개천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 작은 아이디어가 싹을 틔워 제품이 되고 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다 하찮다고 평가받는 아이디어일지라도 공을 들이면 성공이라는 결실을 거둔다 지금 당신이 손안에 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소중한지 한번 살펴보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기 전에 당신 손에 있는 것부터 먼저 챙기길 바란다 행운을 잡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오지 않은 기회를 기다리기보다 현재 당신의 소나기에서 당신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기회를 잡아보자 그 기회를 당신의 어장에 가두고 모의를 주며 관리하라 손에 쥔 기회를 버리고 또 다른 기회를 잡느라고 고생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마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처럼 세상을 평정하려면 먼저 자신부터 닦아야 한다 제 몸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족을 거느리고 세상을 평정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바란다면 당신의 손안에 있는 것부터 소중히 알아 그래야 또 다른 행운이 올 것이다 물질적 이익에 눈이 멀지 말자 농부와 나무 한 농부의 밭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이 나무는 참새와 매미의 안식처일 뿐이었다 농부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사실을 깨닫고는 나무를 배려고 도끼로 내려쳤다 매미와 참새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부수지 말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농부는 그들의 말은 신경 쓰지 않고 도끼질을 했다 얼마 후 농부는 텅 빈 나무 둥치에서 벌떼와 꿀을 발견했다 농부는 꿀을 한번 맛보더니 도끼를 집어던졌다 그때부터 농부는 나무를 소중히 다루고 정성을 다하게 되었다 인간과 동물은 다른 점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돈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사실이다 돈은 사람을 철양하게 만들기도 하고 떵떵거리며 큰소리치게 만들기도 한다 졸부의 헛소리도 명언이라며 축혀세우는 것이 인간의 세상이니 말이다 우리는 돈이 되지 않는 것은 효용이 없다고 여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돈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의가 되고 어떠한 행동도 용서가 될 정도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진리탐구나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보수를 주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그렇기에 적성보다 취직이 잘 되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한다 기업도 돈 되는 것이라면 서민의 생활터전이라도 상관하지 않고 진출한다 동네 구멍가게가 문을 닫을 거라고 항변을 받자 소비자를 위한 일이라며 무시한다 그들의 항변을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로 치부할 뿐이다 항의를 무시하고 문을 연 대형 상점은 손님들로 붐비고 터줏대감 역할을 하던 구멍가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직장인은 어떤가 없어서는 안 될 직원으로 대우받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기동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 그들은 힘겹게 버텨보지만 무기력하게 물러나고 만다 잘못된 제도라며 항변해봐도 소용이 없다 기업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원칙적인 논리에 밀려나고 뒤에 남아있는 후배들도 선배의 전철을 밟아 물러나고 만다 가정에서는 어떤가 가장인 아버지는 돈을 벌어야 하기에 새벽이면 직장으로 출근하고 퇴근하고서는 잠만 잘 뿐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가족의 불평을 한마디로 무시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류대학에 가야 한다고 잔소리한다 자녀에게 나눔을 가르치기보다 소유의 기쁨을 가르친다 우리의 행복을 말하기보다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며 나부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인간이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이기적인 존재다 심지어 이타심을 이기심이 변형된 것이라 일컫기도 한다 자기 이익이 중요하면 타인의 이익도 중요하지 않을까 우아에서처럼 나무에 열매가 일리지 않는다고 잘라버린다면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새와 곤충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웃이 없는 사회, 사람이 떠나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홀로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웃의 삶을 파괴해도 괜찮은 걸까? 물질만능주의 시대라 해도 개인의 이익에 눈이 멀지 않게끔 자신을 올바르게 다스려야 한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한 과부가 있다 그녀에게는 매일 하나씩 알을 낳는 암탉이 있었다 그녀는 암탉에게 사료를 더 많이 주면 알을 두 개씩 낳을 거라 생각해서 사료를 더 주었다 그러자 암탉은 뚱뚱해졌고 하루에 하나씩 낳던 알을 하나도 낳을 수 없게 되었다 납품기한에 쫓겨 일하던 직원이 감기몸살을 심하게 알았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하루 분량의 약을 한 번에 먹었다 결국 그는 쓰러졌고 놀란 동료들은 구급차를 불러 그를 병원으로 옮겼다 정량을 무시하고 한 번에 낫게 하겠다는 무리수가 화를 자초한 것이다 멋진 몸매를 만들겠다고 헬스장 등록 첫날부터 무리하면 몸살이 나기 마련이다 온몸이 쑤시고 결려서 다음날은 일도 못하고 앓기만 할 뿐이다 트레이너의 지시처럼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야 하는데도 단번에 효과를 보겠다는 욕심이 역효과를 일으킨 것이다 세상을 역동적으로 살아가려면 적극적인 태도와 의욕이 필요하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겠다는 욕심도 필요하다 의욕이 없는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것이고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욕심이 있어야 의욕이 생긴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느 정도의 욕심이란 놀부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다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의욕으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반면에 과욕이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스스로 수용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다며 허세를 부리는 것과 같다 과욕을 부렸을 때 성공할 수는 있다 다만 대부분은 힘에 붙여서 몰락의 길을 걷는다 우아 속 과부가 적당량의 무의를 주고 보살폈다면 매일 하나의 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필요 이상의 먹이를 주면서 그마저도 놓쳐버리고 말았다 사람에게서 욕심을 빼면 몸무게가 절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 욕심은 무거운 짐을 지고 떠나는 여행처럼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만든다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황금덩이가 아닌 돌덩이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지 않는다 힘들고 지쳐서 훗날 버릴지라도 일단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본다 욕심으로 가득 차면 황금덩이가 창고에 넘쳐도 만족하지 못한다 배고픔에 구걸하는 사람을 봐도 못 본 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든 활용하지 못해 썩히더라도 품 안에 들어왔다면 놓아주려 하지 않는다 배품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지금 당신은 어떤가 혹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있지는 않는가 당신도 모르게 무리한 일을 벌여놓지는 않는가 영향을 과다하게 섭취한 암탉처럼 알을 낳을 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닌가 군주론을 쓴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탐욕은 인간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본능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탐욕이 아무리 인간의 본능이라 해도 자기 발에 안 맞는 신발을 신고 여행을 떠난다면 어떨까 과연 그 발이 운전하겠는가 잔칫날에 잘 먹겠다고 점심을 굶는 사람이 있다 보약도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깝다며 먹는 사람도 있다 과욕이 움트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여유를 가져보자 상식을 뛰어넘거나 필요한 과정을 무시할 때는 반드시 사고가 생긴다는 생각을 하자 우리의 인생은 100미터 달리기 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 과욕을 부리며 무릉덩이를 뛰어넘고 자갈길을 밟다가는 아무리 건강해도 중도에 쓰러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 페이스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리 계획하자 그래야 쓰러지지 않고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묻어두지 말자 구두쇠 한 구두쇠가 전 재산을 금괴로 바꿔서 땅에 묻어두었다 그는 보물이 잘 있는지 궁금해서 날마다 묻어둔 곳을 찾아갔다 일꾼 한 명이 그의 모습을 보고 궁금해서 땅을 파보고는 땅 속에 묻힌 금괴를 모두 가져가 버렸다 얼마 후 구두쇠는 금괴가 사라진 사실을 알았다 그는 머리를 뜯으며 한탄했다 그때 지나가던 한 남자가 이유를 묻고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당신은 금을 가졌지만 사실 가진 것이 아니었소 그러니 돌을 하나 묻어두고 금이라고 생각해보시오 당신에게는 같은 것일 거요 금이 있었을 때도 쓰지 않았잖소 태어날 때는 출산비가 필요하고 세상을 떠날 때는 장래비가 필요하다 이렇듯 돈이란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돈 때문에 평생을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힌 적 없이 여유롭게 사는 사람도 있다 돈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도 있다 돈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다면 그때도 같은 생각일까?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부를 가리지 않는 사람들 평생 동안 다 쓰지 못할 만큼의 돈이 있어도 부족하다며 돈 모으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다 그들 때문에 세상에는 불법이 만연하고 풍요 속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 창고가 넘쳐도 계속 쌓아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어느 누가 돈을 싫다고 하겠는가 어느 누가 창고에 보물이 쌓여 있는데 빗장을 걸어두지 않고 문을 열어놓겠는가 자신은 결코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며 설령 창고가 넘쳐도 절대로 빗장을 걸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돈이 든 지갑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일 것이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무능력자가 아닐까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작은 창고라도 생기면 문에 빗장을 걸어잠그고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탐욕의 창고문은 열기가 어렵다 황금을 땅 속에 묻어두지 말고 쓰라는 말은 허투루 쓰라는 뜻이 아니다 쓸 가치가 있는 곳에 쓰라는 의미다 은행에 맡겨두면 이자라도 붙지 않겠는가 은행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업에 돈을 빌려줘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재능도 마찬가지다 훌륭한 재능이라 하더라도 묻어둔다면 어떤 빛을 바라겠는가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 황금 송아지든 나무 조각이든 상관하지 말고 활용할 곳을 찾아보라 그럴 때 땅 속에 묻어둔 당신의 황금이 그 빛을 바랄 것이다 제 1장 지나친 욕심은 독이다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조각상을 파는 상인 한 남자가 나무로 헤르메스 조각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런데 사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남자는 조각상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풍요의 신을 판다고 외쳤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이보시오 그 조각상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준다면 그 도움을 당신이 받지 않고 왜 사람들에게 팔고 있소 그러자 남자가 대답했다 나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데 이 조각상은 이익을 주는 걸 급하게 생각하지 않네요 우리는 즐거울 때는 호기심으로 어려울 때는 기대감으로 복권을 산다 복권은 꿈을 꾸게 하는 마력을 발휘한다 머릿속에는 이미 복권 1등에 당첨되어 멋진 집을 사고 자동차를 바꾸는 꿈까지 꾼다 지긋지긋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계획까지 세운다 일주일간 무지갯빛 꿈을 꾸며 행복감에 젖는다 드디어 당첨 발표날이 되면 1등 당첨을 기도하며 경건하게 스마트폰의 시선을 집중한다 그러고는 누구에게도 복권이 있다는 낌새를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번호를 맞춰본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맞는 번호가 없다 그렇지 복권 1등은 아무나 하나 라는 혼잣말을 하며 효용가치가 사라진 복권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러고는 다시는 복권을 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어 라고 다짐한다 주식 투자의 귀재로 불리며 세계 최고 부자의 대열에선 워런 버핏 그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12가지 항목을 소개했다 12가지 항목은 자제와 참을성 자신에 대한 신뢰, 분별할 수 있는 상식, 고통감내, 끈기와 지속성, 편견 없는 아량, 냉정함, 겸손, 유연성, 자발성, 실수인정, 혼란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5가지 항목이 참고 기다리는 것에 해당된다 워런 버핏은 보통 사람들보다 독서량이 약 5배나 넘을 만큼 독서광으로 유명하다 심지어 16세 때 사업 관련 서적을 수백 건이나 독파했다고 한다 그는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도 회사에 출근하면 책 읽기로 업무를 시작하고 책 읽기로 업무를 끝낼 만큼 독서를 생활화했다 그는 오늘의 부와 명성을 얻게 된 것이 어릴 때부터 꾸준히 독서를 하면서 자신이 정한 원칙을 현실에 적용했기 때문이라 말한다 맛있는 밥을 지으려면 일정 시간 밥솥에 열을 가하고 뜸을 들여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성공의 결실을 거두려면 열정을 쏟아붓고 시간을 투자하며 어느 정도 뜸을 들여야 한다 일상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사이에는 통과해야 할 과정들이 있다 아무리 좋은 쌀과 최고의 수치 있다 해도 뜸 들이는 과정을 무시하면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없다 그렇듯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원하는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만다 그렇다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소방차가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아니다 시급한 일이라면 어느 정도의 과정을 위반하더라도 임기응변의 태도가 필요하다 당장 먹을 양식이 없다면 인력시장으로 달려가서 일을 구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무료 급식소라도 찾아 허기를 면해야 한다 아무리 장밋빛 꾸밀지라도 가지가 꺾이고 뿌리가 뽑히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젊은 시절에는 눈에 띄지 않던 친구들이 50을 넘겨 중년이 되면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존재감 없이 미련하리만큼 묵묵히 일해오던 동료가 어느 날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도 볼 수 있다 그 자리가 그냥 얻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그들이 걸어온 과정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최고가 된 것이 아니다 엄청난 노력과 기다림 끝에 결실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성공이란 조급함이 가져다주는 결실이 아니다 조급함의 유혹을 참고 견뎌낸 기다림의 결실이다 당장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승리자의 자세가 아니다 더욱이 과정을 포기하는 것은 성공의 길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앞서 살펴본 우화에서 조각상을 파는 남자는 신은 노력이나 기다림 없이 당장 행운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라는 이치를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성스러운 조각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금방 행운이 주어진다고 외친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다만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는 복권 1등에 당첨되기를 바라듯 노력이나 기다림 없이 지금 당장 행운이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워런 버핏이 16세 때까지 사업 관련 책을 수백 건이나 읽었는데 그 나이 때의 학생이라면 잘 읽지 않았을 분야의 책이었다 아마도 어른들은 사업 관련 서적을 탐독하는 아이를 보고 조금 이상한 아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워런 버핏은 아랑곳하지 않고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꾸준히 읽었다 이것이 오늘의 워런 버핏을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며 그저 내버려두겠는가 아니면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겪는 하나의 과정이라 여기며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는가 이 책을 읽는 당신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마흔이 넘었든 쉰이 넘었든 물리적인 나이를 생각하지 말고 16세라고 생각해보자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에 참고 기다리는 일이 좀 더 쉬워질 것이다 지금 맹세했다면 그대로 실천하라 여행자와 헤르메스 먼 길을 가야 하는 여행자가 있었다 그는 여행 중에 무언가를 찾으면 헤르메스에게 절반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이후 그는 길에서 아몬드와 대추야자가 든 보따리를 발견했다 그는 돈보따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보따리 속에 든 것을 보고는 모두 먹어버렸다 그는 아몬드 껍데기와 대추야자 씨를 주워 재단에 올려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헤르메스 신이시여 제가 떠날 때 약속한 것처럼 발견한 것의 안과 밖을 당신과 나눕니다 화장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반대로 바꾸는 마법 같은 장소다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도 볼일을 다 보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화장실에서는 수시로 변하는 인간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나마 화장실은 인간의 의지가 특별히 담겨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약속을 뒤집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약속했는데도 돈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돈 빌릴 때의 다급함은 잊어버리고 언제라도 되돌려주기만 하면 문제없다며 마냥 미루기만 한다 병을 낫게만 해준다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무엇이든 하겠다며 맹세하지만 병이 나으면 어떤 약속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후 불문하고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기만적인 행위일 뿐이다 어린이들이 온갖 말과 제스처로 거짓말을 진실인 양 말할 때 어른들은 거짓인 줄 알면서 속아주기도 한다 그런데 어른들의 계산된 거짓말은 여간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신은 어른의 거짓말을 모를까? 어른이 어린이의 거짓말에 속아주듯이 신 역시 어른의 거짓말을 즉각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 반성하기를 기다린다 문제는 하나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자신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위라고 생각한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일상에서 말하는 것을 녹음해서 들어보라 자신의 입이 얼마나 많은 거짓을 토해내고 있는지 깨달을 것이다 거짓말이란 언젠가 들키기 마련이다 가장 먼저 자신의 양심에 들킨다 그런데 양심은 첫 번째 거짓말의 가책을 느끼지만 거듭되는 거짓말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만다 급기야 자신에게 속아 그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조차 모를 때가 있다 영국의 소설가 조너선 스위프트는 한 가지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게 될지 모른다 하나의 거짓말이 통하려면 스무 개의 거짓말을 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했다 즉 거짓이 거짓을 낳는다는 뜻이다 최근에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또 다른 거짓말을 생산하기 전에 속시원히 고백하라 자기 마음 밖에서 서성이던 양심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지체 없이 사과하라 거짓말을 정당화하느라 또 다른 잘못을 범하지 마라 맹세할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 맹세의 내용을 살펴보라 한 번 맺은 맹세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거짓 맹세에 발목 잡히지 마라 거짓 맹세는 불신이 되어 자신을 따돌릴 것이다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면 어려울수록 무시당하는 존재가 된다 거짓 맹세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멈추길 바란다 지금 맹세한 것이 있다면 그대로 실천하라 추락된 신용을 회복하고 양심을 되돌리자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에 집중하자 갈까마귀와 비둘기 갈까마귀 한 마리가 집에서 잘 먹고 지내는 비둘기를 보고 먹이를 얻어먹기 위해 자기의 깃털을 하얗게 칠하고 나타났다 갈까마귀가 조용히 있자 비둘기는 갈까마귀를 자기의 무리로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갈까마귀가 울음소리를 냈다 비둘기들은 낯선 소리를 듣고는 갈까마귀를 쫓아냈고 갈까마귀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갈까마귀 무리들은 하얗게 변해버린 갈까마귀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리에 끼워주지 않았다 결국 양쪽 먹이를 원했던 갈까마귀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했다 필자가 채용면접을 할 때 20대와 30대 중반의 지원자가 함께 있는 경우를 볼 때가 있다 모집요강에는 해당 분야 이외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30대 중반의 지원자가 새로운 분야에 지원한다 몇몇은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지 못하고 이 직장 저 직장을 전전한 사람들이다 30대 중반이라면 대개 직장 생활을 5년에서 많게는 10년 정도 했을 것이다 만약 한 직장에서 10년간 근무했다면 관리자급이나 전문가가 되었을 것이다 보수도 10년이라는 경력에 걸맞게 받을 것이고 말이다 그런데 직장을 자주 옮기면 전문성을 쌓을 시간이 줄어 이직을 할 때마다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신입 대우를 받는다 면접자에게 회사를 지원한 사유를 물어보면 대개는 이렇게 대답한다 이전 직장에 비전이 없었다거나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았다 라고 말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지금 입사하려는 회사에도 비전이 있는지 업무가 적성에 맞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바로 비전이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고 누군가가 자기의 적성을 발견해서 그 적성에 맞는 일을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갈가마귀의 사냥 능력과 활동 범위를 비둘기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우화에서 갈가마귀는 본인의 강점은 까맣게 있고 먹이를 쪼아먹고 있는 비둘기를 부러워했다 그리고 비둘기의 집단에 들어가 자신의 강점을 사장시키고 만다 30대 중반의 경력자가 학교를 갓 졸업한 20대 청년이나 사회 초년생과 일하는 것은 비둘기로 변장한 까마귀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당장은 만족하더라도 사회 경험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나이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비록 업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전의 일을 꾸준히 했다면 나름의 기술을 습득했을 것이다 그 안에서 잘하는 것을 찾고 비전을 발견했다면 다시 초년생이 되는 수고로움은 면하지 않을까? 130년의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평가받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농구기에서 은퇴하고 야구선수로 전직했다 그는 레이저리그 야구팀인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농구선수 시절처럼 인정받고자 동료보다 2시간이나 훈련장에 먼저 나와 연습하며 새로운 도전의 열정을 불태웠다 그런데 천부적인 운동신경이 있었음에도 한계에 부딪혔다 조던은 다시 농구 코트로 복귀했고 현란한 몸놀림으로 황제의 면모를 되찾았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이웃집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일 때가 있다 막상 내가 갖고 했을 때는 존재감 없던 물건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좋게 보인다 비교하는 순간 부러움 때문에 갖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다 내 손에 든 것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손에 든 것만 보인다 자기 장점보다 다른 사람의 장점만 보인다 자기 손에 쥔 것은 하찮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쥔 것은 귀하게 보인다 그런데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도 당신이 가진 것을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우아 속의 비둘기는 갈까마귀가 안 부러웠을까?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나의 직업만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여유 시간에 다른 일을 하거나 새로운 일에 흥미를 느껴서 도전해보는 경우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언뜻 보기엔 부지런하고 현명한 사람처럼 보이고 부업을 해서 수입이 많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두 척의 배에 다리를 하나씩 걸쳐놓았는데 배가 출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주종목을 정하고 열중해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욕심을 비울 때 보이는 것들 고기를 물고 가던 개 개 한 마리가 고기 한 덩이를 문 채 강을 건너고 있었다 개는 강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더 큰 고기 덩이를 물고 있는 다른 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 고기는 옆에 놓아두고 다른 개의 고기를 빼앗으려고 강으로 뛰어들었다 그 결과 개는 하나도 갖지 못했다 하나는 처음부터 잊지도 않은 것이었고 하나는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세상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만의 소유물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넘보면 안 될 것도 있고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채 공유해야 하는 것도 있다 그렇기에 길을 잃어도 눈앞에 있는 저택에 들어가지 않고 몇 시간을 걸어서 산골짜기에 있는 자기 집을 찾아간다 나를 낳아준 사람이 한 푼도 없는 무능력자일지라도 부모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억대의 연봉을 받는 이웃집 아저씨를 부모라고 부르지 않는다 길가에 멋진 외제차가 있어도 내 것이 아니면 손대지 않는다 이렇게 소유의 개념을 서로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순조롭게 흘러간다 인간만이 아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내 짝, 내 새끼, 내 둥지가 정해져 있다 일종의 자기 영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는 신이 지상의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해준 생존 법칙이다 만약에 이런 법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에는 나의 가족, 나의 집, 나의 직장처럼 나의 소유는 사라지고 그저 힘센 자의 필요에 따라 소속이 정해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 군침을 흘리거나 빼앗을 필요가 없다 우리의 마음에는 필요 이상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 욕심은 고기를 물고 가던 개가 강물에 비친 자기를 보고 뛰어내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욕심이라는 마음은 아무리 채워도 배부르게 하지 않는다 마치 밑빠진 독의 물붓기와 같다 욕심이 많으면 언제나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안간힘을 쓸 뿐이다 욕심이 가득하면 자족이라는 마음이 자리할 곳이 사라진다 그저 부족한 마음만 자리 잡을 뿐이다 산처럼 쌓아두고도 어딘가 부족함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의 것을 마저 빼앗으려 한다 라는 말이 생겨난 것 같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능력 이상의 것을 얻으려는 탐욕을 용기라 하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무모함을 배짱이라 우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고 가능한 일에 최선을 다한다 앞에 놓인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면 잠시 멈추고 능력 쌓기에 주력한다 그럼에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깨끗이 포기하고 다른 일에 도전한다 욕심이란 정도에 지나치게 탐을 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다 욕심은 만족이 들어갈 수 없도록 빗장을 채운 닫힌 문과 같다 그만큼 행복이 차지할 공간을 갉아먹는 해충이나 다름없다 행복을 원한다면 욕심이라는 해충을 박멸하라 걸을 수 있는 현재에 감사하고 이웃의 성공을 축하하라 숨쉬고 있다는 것을 기적이라 생각하라 욕심의 주머니는 비우면 비울수록 편안해진다 욕심을 비우면 세상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인생이 풍성해진다 그리고 욕심을 비운 자리가 행복으로 채워지는 기적을 맛볼 것이다 눈앞의 이익에 몰두하지 마라 황금알을 낳는 암탉 한 남자가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가지고 있었다 단번에 더 많은 재산을 얻고 싶었던 그는 암탉이 배 한가득 황금을 품고 있을 것이라 여겨 암탉을 죽이고 만다 그런데 암탉의 배 속은 일반 암탉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남자는 일확천금을 기대했지만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값진 재산마저 잃고 말았다 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 암탉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며칠을 굶어도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먹고 살겠다며 아웅다웅 다투는 사람들을 보면 우습게 느껴질 것이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출근 시간을 넘기더라도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대출을 받겠다며 은행을 들락거리거나 은행원에게 머리 숙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우수고객이라며 환대받지 않을까? 돈이 쌓이는 통장을 보며 어깨를 으쓱거릴 것이다 그런데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가지고 있다 한들 정말로 아쉬움이 없을까? 하루 한 개의 황금알에 만족하며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이든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의 탐욕이 수면 아래에서 가만히 있을까?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휘젓는다면 우화 속의 남자처럼 암탉의 배를 가르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과정보다 눈앞의 결과에 집착한다 더욱이 생산과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라는 조직은 단기 실적에 목을 맨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보다는 당장의 결실을 원한다 그만큼 장기적인 계획보다 단기적인 결과를 선호한다 잘 모르는 신입사원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실적이 우수한 직원은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바쁘다 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곧이어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전문성이나 능력을 향상시킬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우수 직원일지라도 새로운 실적이 없다면 구조조정의 칼날을 온전히 비껴가지 못한다 그 결과 조직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지 못해 힘을 잃어간다 이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다 만약 황금알을 낳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다수는 눈앞의 성과를 자랑하고 이에 못 미치는 사람을 무시한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부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며 쓸데없는 소리로 치부하기도 한다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시간을 갖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한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자녀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성적만 요구한다면 자녀는 어떤 인생을 펼쳐나갈까 황금알을 낳는 직원에게 쉼없이 일만 시킨다면 언제까지 당신이 원하는 황금알을 낳아줄까 암탉에게 적당히 모의를 주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줄 때 암탉은 계속 알을 낳는다 짝을 지워주면 새끼를 낳아 하루에 한 개 이상의 황금알을 낳는 암탉가족이 만들어질 것이다 알을 품느라 황금알을 낳지 못하는 암탉에게서 알을 빼앗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 부하된 병아리가 자라서 또 다른 황금알을 낳아주는 암탉이 될지도 모를 일 아닌가 암탉이 수명을 다해서 알을 못 낳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은 황금알을 못 낳는 병아리일지라도 열심히 모의를 주고 사랑해줘야 한다 그들이 건강한 어미닭으로 성장해서 또 다른 황금알을 선사하는 암탉이 될 테니 말이다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사자와 토끼 배고픈 사자가 잠든 토끼를 발견했다 사자가 토끼를 막 잡아먹으려 할 때 지나가는 사슴을 보았다 사자는 토끼를 놔두고 사슴을 쫓아갔다 이 소리에 잠에서 깬 토끼가 도망쳤다 한참 사슴을 쫓아가던 사자는 결국 사냥에 실패하고 토끼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지만 토끼는 없었다 사자는 한탄했다 자기 실력을 테스트하려고 전공과는 무관한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종의 자격증 중독자들이다 그들은 취득한 자격증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정작 취업할 때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은 없어서 백수로 지내기도 한다 자격증이란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자격증이 있더라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불과하다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해당 자격증을 따야 한다 그런데 엉뚱하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겠다는 목표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 이 자격증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멀티태스킹이란 컴퓨터 한 대로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거나 프로그램을 동시에 구동시키는 것이다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 TV를 보면서 독서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을 멀티태스커라고 부른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한 연구진이 실시한 조사가 있다 이 조사에서 멀티태스커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천재들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 정보를 이해하느라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다 많은 정보가 있지만 잘 정리하지 못해서 생산성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부가가치가 생긴다는 말로 이해하면 된다 8세기 중엽 당나라 현종 때 바둑의 명수 왕적씨는 바둑 잘 두는 비결 10가지를 발표했다 그 중 아생연우 살탄은 일단 내 집을 먼저 확보한 후에 상대방을 공격하라는 의미다 상대의 집이 커 보인다고 해서 무작정 공격하면 오히려 상대에게 허점을 보여 역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를 보강하면서 국면을 살폐한다는 뜻이다 이때 하수는 상대의 돌만 잡으려고 나서서 과욕을 부리다가 자기 돌이 죽는지도 모른다 우화에서 사자는 잠자는 토끼를 버려두고 눈앞에 나타난 사슴을 쫓다가 결국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당신의 것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것을 보고 있는가 지금 당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고 있는가 만일 사자가 눈앞에서 잠든 토끼를 잡아두고 사슴에게 전력질주했다면 어땠을까 사슴도 잡지 않았을까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일에 한눈 판다면 어떻게 일다운 일을 할 것인가 아무리 많은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 없다면 누가 당신에게 일자리를 주겠는가 성공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기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 그리고 자기 일에 집중하라 쓸데없는 일은 버리고 내가 맡은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런 다음 한 가지 일이라도 제대로 하라 그래야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손 안에 준 것부터 소중히 하라 어부와 도미 한 어부가 바다의 그물을 늘어뜨려 놓았다가 도미 한 마리를 낚았다 도미는 어부에게 자기가 너무 작으니 지금 잡지 말고 놓아달라고 애원했다 제가 자라면 커다란 물고기가 될 테니 그때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그때가 되면 더 이득일 거예요 그러자 어부가 대꾸했다 그럼 난 나중에 얻게 될 물고기 때문에 지금 내 손에 들어온 걸 놓치는 바보가 될걸 히말라야 산맥에 걸쳐있는 국가인 부탄이 항상 국가 행복지수 상위에 오른다 부탄은 국민소득이 높지도 않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도 아니다 그저 국민들이 먹고 살만한 정도의 빈국이다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만족스러운 조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행복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탄 국민들은 자기가 소유한 것에 만족하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다고 한다 행복은 돈이나 잘 갖춰진 사회보장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다 길가에 핀 작은 민들레꽃은 산책하는 사람들의 발길에 밟히기도 한다 그렇다고 아름드리나무나 화려함을 뽐내는 장미꽃을 보며 슬퍼하지 않는다 적당한 때가 되면 어김없이 잎사귀가 돋고 꽃을 피우며 자신의 분신인 씨앗을 바람에 날려보낸다 하늘이 맡긴 사명에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다 길가에 핀 민들레뿐만이 아니다 흙이라고는 한 줌 없는 철교의 작은 틈새에서도 꽃을 피우는 식물이 있다 이들은 환경을 탓하기 전에 현실에 주어진 먼지와 이슬 하나도 헛되이 보내버리지 않고 생명의 근원으로 만든다 소탐대실이란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그런데 큰 것만을 탐하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다가 작은 것 하나까지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어서다 그러니 쓸데없는 것, 내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나만의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독특한 것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든 탐내는 것이 좋다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놀라게 할 새로운 꽃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을 것 아닌가 일본 기업 브릿지 스톤의 창업자 이시바시 쇼지로는 노동자용 신발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가게에서 일했다 당시에는 신발의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달랐다 어느 날 그는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을 징수하는 전차 요금을 보고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가격의 신발을 만들어서 팔았다 그러자 신발은 불티나게 팔렸고 성장을 거듭해 오늘날의 유명 타이어 제조업체로 변모했다 만일 그가 자기 일을 하찮게 여기거나 별 생각 없이 신발을 팔기만 했다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아버지 가게에서 잠시 일을 도와준다는 마음가짐으로 시간을 보냈다면 오늘날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진 것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가? 찬찬히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의 것과 당신의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이다 학력과 성적이 그들보다 나쁘지도 않고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다 그들보다 과거의 환경이 좋거나 가족의 뒷받침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그들은 손 안에 든 작은 것 하나도 소중하게 여겼고 당신은 손 안에 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실개천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 작은 아이디어가 싹을 틔워 제품이 되고 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다 하찮다고 평가받는 아이디어일지라도 공을 들이면 성공이라는 결실을 거둔다 지금 당신이 손 안에 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소중한지 한번 살펴보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기 전에 당신 손에 있는 것부터 먼저 챙기길 바란다 행운을 잡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오지 않은 기회를 기다리기보다 현재 당신의 소나기에서 당신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기회를 잡아보자 그 기회를 당신의 어장에 가두고 모의를 주며 관리하라 손에 쥔 기회를 버리고 또 다른 기회를 잡느라고 고생하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처럼 세상을 평정하려면 먼저 자신부터 닦아야 한다 제 몸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족을 거느리고 세상을 평정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바란다면 당신의 손 안에 있는 것부터 소중히 알아 그래야 또 다른 행운이 올 것이다 물질적 이익에 눈이 멀지 말자 농부와 나무 한 농부의 밭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이 나무는 참새와 매미의 안식처일 뿐이었다 농부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사실을 깨닫고는 나무를 배려고 도끼로 내려쳤다 매미와 참새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부수지 말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농부는 그들의 말은 신경 쓰지 않고 도끼질을 했다 얼마 후 농부는 텅 빈 나무 둥치에서 벌떼와 꿀을 발견했다 농부는 꿀을 한번 맛보더니 도끼를 집어 던졌다 그때부터 농부는 나무를 소중히 다루고 정성을 다하게 되었다 인간과 동물은 다른 점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돈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사실이다 돈은 사람을 철양하게 만들기도 하고 떵떵거리며 큰소리치게 만들기도 한다 졸부의 헛소리도 명언이라며 축혀세우는 것이 인간의 세상이니 말이다 우리는 돈이 되지 않는 것은 효용이 없다고 여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돈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의가 되고 어떠한 행동도 용서가 될 정도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진리탐구나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보수를 주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그렇기에 적성보다 취직이 잘 되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한다 기업도 돈 되는 것이라면 서민의 생활터전이라도 상관하지 않고 진출한다 동네 구멍가게가 문을 닫을 거라고 항변을 받자 소비자를 위한 일이라며 무시한다 그들의 항변을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로 치부할 뿐이다 항의를 무시하고 문을 연 대형 상점은 손님들로 붐비고 터줏대감 역할을 하던 구멍가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직장인은 어떤가 없어서는 안 될 직원으로 대우받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기동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 그들은 힘겹게 버텨보지만 무기력하게 물러나고 만다 잘못된 제도라며 항변해봐도 소용이 없다 기업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원칙적인 논리에 밀려나고 뒤에 남아있는 후배들도 선배의 전철을 밟아 물러나고 만다 가정에서는 어떤가 가장인 아버지는 돈을 벌어야 하기에 새벽이면 직장으로 출근하고 퇴근하고서는 잠만 잘 뿐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가족의 불평을 한마디로 무시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류대학에 가야 한다고 잔소리한다 자녀에게 나눔을 가르치기보다 소유의 기쁨을 가르친다 우리의 행복을 말하기보다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며 나부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인간이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이기적인 존재다 심지어 이타심을 이기심이 변형된 것이라 일컫기도 한다 자기 이익이 중요하면 타인의 이익도 중요하지 않을까 우아해서처럼 나무에 열매가 일리지 않는다고 잘라버린다면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새와 곤충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웃이 없는 사회, 사람이 떠나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홀로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웃의 삶을 파괴해도 괜찮은 걸까 물질만능주의 시대라 해도 개인의 이익에 눈이 멀지 않게끔 자신을 올바르게 다스려야 한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한 과부가 있다 그녀에게는 매일 하나씩 알을 낳는 암탉이 있었다 그녀는 암탉에게 사료를 더 많이 주면 알을 두 개씩 낳을 거라 생각해서 사료를 더 주었다 그러자 암탉은 뚱뚱해졌고 하루에 하나씩 낳던 알을 하나도 낳을 수 없게 되었다 납품기한에 쫓겨 일하던 직원이 감기몸사를 심하게 알았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하루 분량의 약을 한 번에 먹었다 결국 그는 쓰러졌고 놀란 동료들은 구급차를 불러 그를 병원으로 옮겼다 정량을 무시하고 한 번에 낳게 하겠다는 무리수가 화를 자추한 것이다 멋진 몸매를 만들겠다고 헬스장 등록 첫날부터 무리하면 몸살이 나기 마련이다 온몸이 쑤시고 결려서 다음 날은 일도 못하고 앓기만 할 뿐이다 트레이너의 지시처럼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야 하는데도 단번에 효과를 보겠다는 욕심이 역효과를 일으킨 것이다 세상을 역동적으로 살아가려면 적극적인 태도와 의욕이 필요하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겠다는 욕심도 필요하다 의욕이 없는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것이고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욕심이 있어야 의욕이 생긴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느 정도의 욕심이란 놀부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다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의욕으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반면에 과욕이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스스로 수용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다며 허세를 부리는 것과 같다 과욕을 부렸을 때 성공할 수는 있다 다만 대부분은 힘에 붙여서 물락의 길을 걷는다 우아 속 과부가 적당량의 무의를 주고 보살폈다면 매일 하나의 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필요 이상의 먹이를 주면서 그마저도 놓쳐버리고 말았다 사람에게서 욕심을 빼면 몸무게가 절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 욕심은 무거운 짐을 지고 떠나는 여행처럼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만든다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황금덩이가 아닌 돌덩이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지 않는다 힘들고 지쳐서 훗날 벌일지라도 일단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본다 욕심으로 가득 차면 황금덩이가 창고에 넘쳐도 만족하지 못한다 배고픔에 구걸하는 사람을 봐도 못 본 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든 활용하지 못해 썩히더라도 품 안에 들어왔다면 놓아주려 하지 않는다 배품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지금 당신은 어떤가? 혹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있지는 않는가? 당신도 모르게 무리한 일을 벌여놓지는 않는가? 영향을 과다하게 섭취한 암탉처럼 알을 낳을 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닌가? 군주론을 쓴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탐욕은 인간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본능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탐욕이 아무리 인간의 본능이라 해도 자기 발에 안 맞는 신발을 신고 여행을 떠난다면 어떨까? 과연 그 발이 운전하겠는가? 잔칫날에 잘 먹겠다고 점심을 굶는 사람이 있다 보약도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깝다며 먹는 사람도 있다 과욕이 움트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여유를 가져보자 상식을 뛰어넘거나 필요한 과정을 무시할 때는 반드시 사고가 생긴다는 생각을 하자 우리의 인생은 100미터 달리기 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 과욕을 부리며 무릉덩이를 뛰어넘고 자갈길을 밟다가는 아무리 건강해도 중도에 쓰러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 페이스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리 계획하자 그래야 쓰러지지 않고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묻어두지 말자 구두쇠 한 구두쇠가 전 재산을 금괴로 바꿔서 땅에 묻어두었다 그는 보물이 잘 있는지 궁금해서 날마다 묻어둔 곳을 찾아갔다 일꾼 한 명이 그의 모습을 보고 궁금해서 땅을 파보고는 땅 속에 묻힌 금괴를 모두 가져가 버렸다 얼마 후 구두쇠는 금괴가 사라진 사실을 알았다 그는 머리를 뜯으며 한탄했다 그때 지나가던 한 남자가 이유를 묻고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당신은 금을 가졌지만 사실 가진 것이 아니었소 그러니 돌을 하나 묻어두고 금이라고 생각해 보시오 당신에게는 같은 것일 거요 금이 있었을 때도 쓰지 않았잖소 태어날 때는 출산비가 필요하고 세상을 떠날 때는 장래비가 필요하다 이렇듯 돈이란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돈 때문에 평생을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힌 적 없이 여유롭게 사는 사람도 있다 돈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도 있다 돈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다면 그때도 같은 생각일까?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부를 가리지 않는 사람들 평생 동안 다 쓰지 못할 만큼의 돈이 있어도 부족하다며 돈 모으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다 그들 때문에 세상에는 불법이 만연하고 풍요 속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 창고가 넘쳐도 계속 쌓아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어느 누가 돈을 싫다고 하겠는가? 어느 누가 창고에 보물이 쌓여 있는데 빗장을 걸어두지 않고 문을 열어놓겠는가? 자신은 결코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며 설령 창고가 넘쳐도 절대로 빗장을 걸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돈이 든 지갑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일 것이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무능력자가 아닐까?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작은 창고라도 생기면 문에 빗장을 걸어잠그고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탐욕의 창고문은 열기가 어렵다 황금을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쓰라는 말은 허투루 쓰라는 뜻이 아니다 쓸 가치가 있는 곳에 쓰라는 의미다 은행에 맡겨두면 이자라도 붙지 않겠는가? 은행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업에 돈을 빌려줘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재능도 마찬가지다 훌륭한 재능이라 하더라도 묻어둔다면 어떤 빛을 바라겠는가?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 황금 송아지든 나무조각이든 상관하지 말고 활용할 곳을 찾아보라 그럴 때 땅속에 묻어둔 당신의 황금이 그 빛을 바랄 것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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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